제 1강 라인댄스는 어떤 댄스를 말하는 것일까요? 안녕하세요. 메이조 라인댄스입니다. 오늘은 라인댄스 기초이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인댄스는 앞줄과 옆줄을 맞추어서 춤추는 장소의 네 방향을 따라 정해진 루틴대로 추는 춤을 뜻합니다. 미국에서 기원하여 발전한 Country & Western 댄스를 의미합니다. 또한 하나 이상의 라인에서 파트너 없이 방향을 전환하며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며 춤추는 댄스를 통칭합니다. 다음은 라인댄스 특성과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1번 같은 동작을 줄을 맞추어 춤추기 때문에 파트너가 필요 없다. 2번 레벨별, 장르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, 노소, 누구나 할 수 있다. 3번 같은 동작을 같은 방향을 보고 춤을 춘다. 4번 전 세계인이 동일한 음악으로 동일한 춤을 춘다. 5번 여러 방향으로 전환하며 춤을 추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. 6번 안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하다. 7번 다양한 장르의 춤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춤이다. 8번 유산소 운동으로 운동의 효과가 높다. 이렇듯 라인댄스는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유익한 춤인 동시에 예술성을 지닌 대중적인 생활체육의 한 분야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